우리 느낌은 르세라핌 느낌으로 해가지고 안티티티티티 김자매 약간 요런 우리는 요런 느낌이에요 안티티티티 박혜혁씨 치킨쿠폰 드립니다 아이 좋네 양은심님께서 튀중튀세 이문세 알고리즘으로 올 수 있어요 이문세씨 워낙 팬덤이 크기 때문에 아까도 르세라핌 이번에 또 이문세씨 팬들 양은심씨 좋았습니다 튀중튀세 이문세 드립니다 별안간 여행가려고 하다가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검색하다가 이 가게로 올 수 있어요 정지움씨 튀웨이 튀웨이 좋지 않아요 정지움씨 드립니다 6615님 멜로디긴 한데 요거 약간 우리 힙한 느낌 아닌데 뜨거운 기름에 너를 튀길래 미안합니다 0615님 4551님 튀끌모아태산 1817님 갑툭튀 왜냐하면 약간 식당 이름이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나야 되는데 갑툭튀 약간 곽선일님 자매식당 자매식당은 기본적으로 백반집이에요 튀김집에서 자매식당 잘 안 씁니다 선일씨 네 아 여기 또 현정씨 또 여기 또 더 하시네 우동을 찾아와 싸바 이거 우동을 찾아와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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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불러보니까 현정씨의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최순영님 펀펀튀데이 이준호씨 Just like TT 우리는 TT 이준호씨 드립니다